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도안입니다 도안씨 여기 대본에는 오랜만에 도안씨를 만나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적혀있는데 한 2주 만에 다시 봤는데 아주 기분이 좋네요 엄청 좋네요 형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2주 전에 밤 산책을 잠깐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만났는데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첫 작품인데 많은 부담감을 형 덕분에 많이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같이 해서 재밌게 찍을 수 있었죠 그렇죠 같이 운동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액션을 찍었는데 다음에는 액션 말고 코믹을 한번 같이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도안씨 아 좋아요 코믹 좋아요 네 액션이 들어가 있나요 코믹에 코믹만 있으면 어떨까요 코믹만 있으면 형이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형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가수시잖아요 1집 가수 언제 또 앨범이 나오시는지 아 네 저희 그 MSG 워너비는 뭐 아직 또 향후 계획은 없지만 분명히 또 다음번에 꼭 뭉칠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이렇게 가수로서 이곳에 오면 너무 좋겠네요 도안씨와 함께 저는 시상을 하러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는 아이브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ces군이 잘 이리 quien 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될 Say